필리핀 대표 즐길거리 포핀투어 안전하고 재밌게 즐기는 방법에 대해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포핀투어라 포핀투어는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가 스노클링을 하면서 열대와 산호를 직접 볼 수 있는 해양 액티비티입니다 이때 방카라는 필리핀의 전통 나무배를 타게 되는데 소금쟁이처럼 생긴 독특한 외광이 특징입니다 방팟 탑승 방법 먼 바다로 떠나기 전에 방카에 탑승해야 하는데요 가이드를 따라 방카가 전박중인 선착장으로 이동합니다 탑승시에는 미끄러지지 않게 주의해야 하는데요 대나무 손잡이나 가이드의 보조의 의지에 천천히 탑승해주세요 포핀투어 완전 수치 배가 이동할 때에는 가이드의 안내의 길을 기울여주시고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으니 항상 주의해주세요 방카 위는 미끄러우니 맨발이나 아쿠아 수즈를 싣는 것이 좋으며 이동시에는 좌석 옆 난간을 잡고 천천히 이동해주세요 구명조끼 착용 방법 방카 위에서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항상 구명조끼를 착용해주세요 물속에서도 구명조끼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조끼 위에 아랫근을 조정해 몸에 밀착시키면 착용 완료 스노클링 장비 착용법 바다로 들어가기 전 스노클링 장비를 나눠드리는데요 먼저 수돗물 혹은 전용 세제로 물안경을 세척해 긴 서림을 방지하고 깨끗한 시야를 유지하게 합니다 머리카락이 물안경 사이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물안경의 밴드를 얼굴에 밀착하도록 조절하면 스노클링 중 물이 들어오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장비를 사용한 호흡법 숙지도 중요한데요 마우스 피스 착용시 입모양을 아, 이, 우 모양으로 만들어 확실히 물어주고 바다로 들어가기 전 입으로 숨을 쉬는 연습을 반복하면 보다 안전하게 스노클링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만약 호흡반하는 물이 들어온다면 당황하지 말고 입으로 세게 바람을 불어 배턴해주세요 스노클링 지 유의사항 먼저 직원의 안내를 따라 나무 손잡이를 찾고 천천히 계단으로 내려갑니다 팔을 길게 뻗어 직원이 끌어주는 휴무를 잡은 상태로 방타 밖으로 이동하면 되는데 이때 머리나 상체를 들게 되면 방타 더듬기에 부딪힐 수 있으므로 주의해주세요 물에서는 튜브를 꼭 잡은 상태로 만세 자세를 유지해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스노클링을 마치고 방카로 올라올 때는 배 구조물등에 머리를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계단을 이용해주세요 호킹토어 즐기는 휴무 액션캠이나 방수팩을 사용한 스마트폰으로 물속을 촬영해보세요 이때 촬영 장비는 안전등이나 고리등을 사용해 스노클링 중 손에서 놓치더라도 몸에 매달려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촬영 대신 직원분께 부탁하면 좀 더 나은 결과물을 얻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배 위에서는 막바람 때문에 선글라스나 모다 같은 가벼운 소지품이 날아갈 수 있으니 가방이나 방수팩 안에 공관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호핑토어 시작 전 멀미압을 복용해 배멀미를 방지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제 하나투어와 함께 안전하고 즐거운 호핑토어를 떠나볼까요?